2021년 2월 7일 원정 18탄 스타토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여기는 건물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건물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다 둘러볼 수가 없을거에요 여기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건물이 있고 여기에도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이 있고 저쪽! 뭔 소리야?! 건물이 엄청 많습니다 저기 어디에 이렇게 있고 건물이 있고 여기 어디에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아마 지금 제가 일단은 여기서부터 들어갈거에요 그 다음에 기운이 있는 곳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아.. 계십니까? 뭐야 저거? 뭐야 저거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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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링공이야? 계십니까?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잠깐만 들렀다가 가겠습니다 계십니까? 와.. 엄청 추워하네 밖에가 다 따뜻해 거기 뒤에 누구야? 어? 누구예요? 누구세요 거기 뒤에? 하지 마세요 차가워.. 아.. 힝힝 아 미쳤다 저게 이리 와. 나 새벽에 이리와. 쥬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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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쥬쥬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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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? 뭐야..? 또치즈니스 잠깐만.. 왜이래? 어디야..? 아.. 미치겠다 진짜.. 제가 여기에 뭘 훔쳐가려고 온게 아닙니다 제가 훔쳐가려고 온게 아니고 그냥 잠깐 들었다가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하지마라니까 하지마.. 너는 나도 안좋은Keys part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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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속으로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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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속으로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? 아리O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